절기, 처서인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주로 서쪽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서해안과 제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보면 수도권과 강원, 해안가로 150mm 이상,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50에서 120mm 정도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강원 남부와 영남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겠고요. 중부와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세찬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호남 해안과 제주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습니다. 다만 일부 동쪽 지역에는 아직 폭염특보가 남아있는데요. 강릉이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